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14년 전 어떤 환자분이 지방이식이 영구적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해서 그분이 지방이식 하셨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이식이 영구적이라는 것은 환자분들에게는 참으로 믿기지 못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6, 7년 전에도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신 50대 아주머니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다른 병원은 지방이식이 영구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왜 여기 박현성외과는 지방이식이 영구적이라고 하느냐 어차피 그 병원이나 여기 병원이나 내 지방 빼서 내 얼굴에 넣는데 왜 거기는 영구적이지 않고 당신은 영구적이라고 하느냐 하고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쪼로 농심 신라면을 아주머니께서 끓이신 것하고 제가 끓인 것하고 맛이 같습니까?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세포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한 세포입니다 우리가 살은 굉장히 잘 찌고 살을 빼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방이 굉장히 강력한 세포인 것 같지만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아주 여리고 약한 세포입니다 톡 만지면 그냥 터져버리는 굉장히 약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막 지방 흡입이라는 거는 그 포도송이를 다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터뜨려가지고 이제 막 레이저나 이런 것도 초음파나 이런 걸로 그냥 막 그 포도즙을 짜듯이 막 터뜨려가지고 이제 다 빼내는 것이고 지방이식이라는 것은 그 포도송이 하나하나를 터지지 않게 잘 살려서 잘 채취, 이건 하베스트죠 석션이 아니고 지방을 막 석션해서 막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베스트 그러니까 지방을 잘 채취를 해서 그 살은 지방세포를 이렇게 잘 이식을 하면 지방이식이 좀 영구적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방이식을 전문적으로 해서 약 지금 20여 년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지방이식 도메인 fatgraft.com의 지방이식 도메인을 갖고 있는 병원이라서 제가 1912년도에 대한성형외과 학회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식이 오래 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발표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때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슬라이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목이 거기서 정해준 겁니다 학회에서 저한테 이런 걸 발표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Unpredictable longevity of graft fat 그러니까 지방이식이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오래 가네 에 대해서 제가 그때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지방이식이 오래 간다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내용을 보면 우리 성형외과에서는 피부이식, 화상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상의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화상을 당했을 때 그때 피부이식을 많이 하는데 피부이식을 하면 그 피부가 영구적인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부이식을 하면 당연히 영구적이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모발이식 후두부에 있는 모발은 절대 안 빠집니다 아무리 대머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두부는 머리털이 다 빠지는 대신에 후두부의 털은 아주 생존력이 강해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두부의 털을 전두부로 이식하면 그 이식한 거는 안 빠져요 그런데 지방이식은 잘 빠진다 피부이식도 안 빠지고 모발이식도 안 빠지는데 왜 지방이식이 잘 빠집니까?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그때 강의한 슬라이드에 나온 거 보면 그 그래프트 롱게비티, 지방이식의 영구성은 테크닉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아과 선생님이 피부이식을 한다면 그게 피부이식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모발이식을 전혀 해보지 못한 선생님이 내과 선생님이 모발이식을 한다 그러면 그 모발이식이 연구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잘 테크니컬하게 지방이식을 잘 하면 그 연구성이 보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2003년도에 콜맨 선생님한테 가서 배운 콜맨 테크닉이 펄모넌스, 연구성이라든가 지방이식이 얼마나 이렇게 오래 가느냐 이런 프레딕티빌리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때 콜맨 선생님을 예를 들었냐면 성형외과 전문의 100명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지방이식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100명 중에 99명이 콜맨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방이식의 세계적인 최고의 대가 이렇게 하면 시드니 콜맨 선생님을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그때 미국 뉴욕 맨하탄의 트레베카에 계시는 시드니 콜맨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제가 지방이식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여부 우성의 법칙이 지방이식의 연구성을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아까 전에 피부이식을 했을 때 그 피부이식이 연구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엉덩이에 있는 피부를 떼어다가 얼굴에 붙였다 그러면 그게 얼굴 피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엉덩이 피부인 채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또한 후두부의 털을 전두부로 이식을 했을 때 그 후두부의 털이 전두부의 털이 되어버린다면 그 털도 빠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빠지지 않는 것은 후두부의 털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엉덩이 피부가 얼굴로 올라왔다 그래서 얼굴 피부가 되지 않고 후두부의 털이 전두부에 이식을 했다고 해서 전두부의 털로 탈바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민을 가서 김치도 안 먹고 스테키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런다 그래도 미국 사람 양키가 됩니까? 되지 않죠 동양인 그대로 모습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노더미난스 공여부 우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여부에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갖고 간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저는 밥만 먹으면 똥배만 나와요 얼굴은 절대 안 쪄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에 있는 지방세포는 잘 살이 안 찌는 지방세포인 반면에 이 똥배에 있는 지방세포는 굉장히 잘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그 영양분이 축적이 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를 얼굴에 이식하게 되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지방세포 얼굴에 이식된 지방세포로 아주 영양분이 잘 가기 때문에 도리어 원래 있던 얼굴 지방세포보다도 더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더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원래 있는 것보다 더 영구적이다 이렇게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약 5년 전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줄기세포 지방이식이라고 해서 지방의 생착률이 낮기 때문에 지방의 생착률이나 뭐 영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실 줄기세포 지방이식은 제가 2003년도에 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대한성형외과학회 경과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맨 선생님의 주장에 의하면 지방세포 안에는 줄기세포가 충분히 많다 그래서 줄기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적응증을 잘 찾아서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는 줄기세포 지방이식 팩트체크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